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심을 갖다가 약초라면을 끓여 먹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산약초 약초를 갖다가 재료를 갖다가 채취를 해서 맛있게 약초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를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게 뽕나무 잎. 뽕나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뽕나무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요렇게 새손을 요렇게 채취를 하게 되면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아주 좋죠. 눈에 보이시죠? 저 진액 이렇게 뽕나무 잎을 채취를 했습니다. 조금 향이 좀 필요하죠. 여기가 이제 산초입니다. 산초 산초 그러게 되면 황바이러스 치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바이러스 치우제 그게 무슨 여행을 가게 되면 아토피라던가 감기라던가 피부 질환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치우를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초기름이 곽강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요 열매를 갖다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익기 전에 장아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선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상초향이 아주 진하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게 요게 새무릎치기 아십니까? 새무릎치기 새무릎치기는 뿌리를 우술이라고 하죠. 새의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무릎치기 라고 하는데요. 요걸로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뼈관절의 최고죠. 저는 요 시기 때는 순홀채취를 해서 약초라면 원료로도 사용하지만 또한 차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방아입니다. 방아 방아 아십니까? 국산허브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방아 방아 잎 같은 경우에는 저 경남 쪽 쪽 쪽 에서는 추어탕 이라던가 많이 들어가지고 추어탕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왕꽃을 빼기 이렇게 하얀 진액이 나오죠. 하얀 진액이 나오죠. 여기 현재 항암효과가 굉장히 좋죠. 항암효과가 그래서 요걸 이제 쌈으로 계속 복용하게 되면 항암예방도 되지만 암치후 항암효과가 좋으니까 암치후예방 암해반도 되지만 간에도 굉장히 좋죠. 음 여기에 쌍뚜룩 뿌리를 독할이라고 하기도 하고 쌍뚜룩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약초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재료는 다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맛있게 약초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